은조 누나, 분명 저 방으로 들어가는 거 은결이가 봤다. 우와, 은조 누나 냄새다. 어? 은조 누나다. 은조 누나, 너무 보고 싶었어. 어? 누나, 사장님이랑 친구 먹었어? 아, 누나도 은결이처럼 여기 취직했구나. 은결아, 은결아. 뽀미 놀아다. 은결이 보러 왔었네. 근데 왜 숨었지? 아, 그거다. 숨바꼭지. 은조 누나 껌딱지. 은결이가 찾으러 올게. 은결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설마 회사 방으로 나간 건 아니겠지? 야, 뽀미 누나가 은결이 찾았다. 은결아, 아무 방이나 막 들어가면 안 돼. 사장님 알면 우리 바로 잘려. 아니야. 은조 누나랑 사장님이랑 친구 먹었어. 은결이 안 잘려. 뭔 소리야. 일단 나가자. 빨라.